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 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 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네. 굉장히 목요일이 왔는데 반응이 뜨뜻믿이곤 하시나요. 난 마감을 안 하니까요. 매일매일 마감하고 있는 리액터에게는 매일매일 인생 마감. 네.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검찰 김건희 주식 지식 경험 부족해 네. 오늘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네. 4년 6개월 만에 결론이 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피의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히 전주 손모 씨를 포함한 다른 방조범들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주식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봤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가 아니라 자체 레드팀을 통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김 여사 관련 일로 모든 정치 이슈를 덮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전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 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동의하십니까 웃음만 나오는 김민하 검찰이 우습다 이건가요 잘 모르시는 분이 왜 이게 얼마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도이치모토스에다가 돈을 얼마 넣은 거예요. 최종 수익이 모녀가 함께 23억이다 이렇게 검찰 보고서에 나와있긴 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계산 수익을 어쨌든 둘이서 번 게 심지어 2011년. 네. 23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한 뭐 하여튼 두 자릿수 억을 넣었으니까 그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 가지고 이걸 알았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얼마 넣는지. 수익률 전체 수액을. 네. 거래 규모가 하여튼 두 자릿수 몇십억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숫자에 약해요.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저희 댓글창에 기럭진님이 40억을 태웠다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그래요. 하여튼 간에. 초보가 그 정도 합니까 이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그 정도로 어떻게 하냐고요. 겁나 가지고 100만 원도 못 하는데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부차별적인 공격적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안 되고 오늘 검찰이 이런 아주 무성의한 보도자료를 갖고 던져주고 갔는데 저는 최소한 성의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디올백 수소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할 때 얼마나 성의가 있었습니까 ppt가 100장이 나오고 백 몇십 분 동안 설명을 하고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은 그 정도 해줬어요 오늘 성의가 없다. 휙 던져놓고 보도자료만 봤거든요 제가 일단. 11쪽짜리죠. 네. 보도자료도 11쪽인데 11쪽에 무슨 그래픽도 들어가 있고 무슨 표도 있고 그래픽도 잘 보면 아기자기 해요 그래픽이. 아기자기 아이콘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만 또 김건희 여사 같은 아이콘이 또 있어. 아무튼 그게 디테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 크게 보면 두 줄기입니다. 하나의 줄기는 공범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들어가서 시세 조정을 한 공범들이 즉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주포 김모 씨라든가 이모 씨라든가 민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김건희 여사는 이 시세 조정 사실을 몰랐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 아마 이분들이 다른 기회에 다른 공간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다른 얘기도 많이 했을 텐데 아무튼 잘 몰랐을 거야. 이렇게 증언하더라 라는 거 한 줄기. 또 한 축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증거는 없어. 라는 거 한 줄기. 그냥 그 두 축이고 증거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두 개가 다예요. 그러니까 증언이 없고 증거가 없어요. 두 개만 갖고 다 설명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뭘 얘기합니까 그럼 없도 없도 하는데 우리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라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네.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작진이 그 표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화면에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 지금 김건희 여사와 손모 씨를 비교해서 또 친절히. 네. 얼마나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는 사람인지 에 대한 설명인데 특히나 2심에서 이제 손모 씨가 방조혐으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를 보여줬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저거는 이제 아기자기한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신 것. 네. 아기자기한 아이콘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만 김건희여사 닮았습니다. 아이콘이. 나머지는 아 그래요 네. 나머지는 일반 여성 아이콘이고 최은순 씨는 네. 좀 다르긴 하네요 . 그러니까 옆에 일반 여성 아이콘 이랑 똑같은 아이콘이잖아요. 여사님 만 여사님 헤어스타일 아이콘으로 아 검찰이 또 이것조차 신경 썼다. 귀엽다. 검찰은 귀엽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표도 이제 보시면 이제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르다라는 차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조범으로 인정된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너희들이 왜 방조범 으로 손모 씨는 기소하면서 김건희 . 아니죠. 손모 씨는 재판에서 인정이 된 걸로 기소를 해서 인정을 받았으면서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 를 안 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뭐가 다른지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 그걸 물어볼까 봐 표로 저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모 씨는 이러저러한 행위들을 쭉 했다. 예를 들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 으면서 내가 뭘 해주세요라든지 뭘 할 겁니다라든지 이 시세 조정범들 하고 그러한 연락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했다 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연락을 주고받은 바도 없고 그리고 아주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인데 주식 투자 에 대해서 권호수 회장하고 그냥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아는 사회여 가지고 권호수 회장이 좋은 거라고 해 가지고 그냥 돈을 넣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겨우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검사들 레드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된다는 사람과 불기소해야 된다는 사람 쌍을 붙여 가지고 나온 결론이 겨우 뭐 이런 거냐.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그동안의 어떤 정황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검찰 수사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보도된 정황을 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해도 일부 깨지는 부분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과연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 중에 예를 들면 뭐 이후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종호 씨랑 연락 주고받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종호 씨랑 그렇게 나중에 연락을 주고받은 거긴 하지만 그런 연락이 가능했다고 할 때 그전에 그럼 과연 연락을 주고받은 게 없었겠느냐. 검찰에서 성의 있게 이전에 수사를 했으면 과연 지금 와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의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또 논리가 서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풀어야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이걸 가지고. 네. 게다가 또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일간지 사설 오늘자에서 굉장히 일제히 비판하는 것들이 보였는데요. 조선일보 논설 주관은 대통령실이 이류 삼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다. 국민들에게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중앙일보에서도 국민의 인내심이 인계치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녹취 파일 4천여 개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결회가 관련해서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열흘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그의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건넨 돈으로 이 비용을 충당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인용된 경북 지역의 한 정가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2021년 11월부터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말해서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예비 후보자가 될 분들한테 돈을 받아 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와중에 잠잠이 님께서 미나 탐정 많이 나와주세요.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집중하는 표정이 어린아이 같다. 5세 소년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소현이 님께서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뭐 그만 떠들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성풀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떠들어야 되는 시간이 때문에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내일 갤럽이 이제 2주 쉬었다가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전에 보니까 23%였던데 혹시 좀 예측을 해 주시자면 어떨까요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긴 한데 이번에 뭐 사실 이제 그 뭐 좀 이따 얘기하나요 재보선 결과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네. 해야죠. 네. 그 어떤 정신적 승리의 어떤 소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정신 승리의 소재라고요 재보선 결과가 그렇죠 뭐. 어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 꺼질 게 좀 덜 꺼져요. 이제 그 이제 그 지지율이 푹 꺼지거나 뭐 이런 소재가 있어도 덜 꺼지고 받쳐지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받쳐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20%대의 턱걸이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턱걸이. 네. 표본오차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턱걸이 수준 아닐까 어쨌든 최저치 타이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20 정도 나올 것 같다. 명태균 씨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이게 임계치 도달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계치라는 건 뭐 이게 어느 정도 한도에 도달 해야 임계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도에 도달했다기보다는 한도에 도달 하는 게 아니고 뭐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일단 이게 대응이라는 게 티포텟이잖아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이 뭘 또 주먹 을 날려야 명태균 씨도 주먹을 같이 날리는 건데 일단은 맞고서는 일단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인지극을 벌여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김재원 최고가 물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최고위원들이. 명태균 씨가 자꾸 저러는데 당신은 계속 싸우지 왜 안 싸웁니까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가 지금 영채근 씨가 인질극 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질이란 누구이고 인질이란 무엇인가. 인질이란 체리 따봉이 찍혀있는 메시지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체리 따봉 위에 제가 보니까 2000장 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 김건희 여사는 카카오톡을 애용합니다. 텔레그램이 아니다. 체리 따봉은 텔레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체리 따봉은 텔레그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애용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지금 보세요 . 명태균 씨하고 나눈 대화 카카오톡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랑 나눈 대화 뭐예요 카카오톡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카카오톡 을 애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최상병 사건 때도 텔레그램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권성동 지난번에 의원하고 문자 주고 받았을 때 그것도 이준석 어쩌고 할 때도 체리 따봉 그것도 텔레그램 이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대표 사라져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취지였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체리 따봉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공적 대화에 관한 것도 풀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도 나온다 라는 뜻인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 그런데 그게 나오면 그 공적 대화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공적 사안에 대해서 뭔가 나눈 대화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허풍이고 뻥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뭐 해봐라 뭐 이러면서 또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허풍쟁이야 해봐라 이랬을 텐데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는 워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계치에 도달했다기보다는 좀 상황 관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군면 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또 수툴리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참 휘둘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 뉴스 키워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도 더 이어가보죠. 네. 2대2 텃밭 지킨 여야. 네. 어제 재보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네. 전남 연관군수와 곡선군수는 각각 민주당의 장세일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고요.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박용철 그리고 윤일현 후보가 각각 당선이 그리고 윤일현 후보가 각각 당선이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사실 전남 연관과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초접전일 거다 이런 예상도 많았는데 실제로 큰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각자의 텃밭을 사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다음 주 대통령과 한 대표 간에 독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관해 목소리를 좀 낼 명분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과 너무 각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당대표의 임무고 나는 내 임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친한 게 한 의원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 독대 날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공표는 대통령실에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 거 관련해서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독대에서 잘 얘기가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독대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선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민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애초에 저는 계속 여러 군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재보선 이번에 언론 표현 으로도 미니 재보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 에서 과도하게 의무부여를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 그래서 이번에 호남에서도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그게 호남의 맹주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얘기 했지만 국성군민 그다음에 영광 군민들이 호남 전체에 민심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해당 지역에서 어쨌든 선거전략을 어떻게 짜서 그게 어떻게 관철이 됐냐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가령 진보당이 선전하는 게 선전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광군에서. 2등을 했죠. 선전했잖아요. 그러면 호남에서 인재부터는 진보당이 2등 하는 거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대평가된 게 있는데 그런데 웃긴 게 이것의 의미부여를 이런 식으로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한 게 여당이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웃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 금정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처음에는 물론 한동훈 리더십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물론 야당이 이제 정권 심판론이 여기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뭐 부산에서도 한번 뒤져 보자 이런 게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 본격적인 선거구도 들어가면서 여기서 지면 한동훈 체제를 한번 박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친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은 그거에 대해 방어 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지면 왜 진 거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 여사 때문에 진 거다. 이걸 막 얘기하면서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재생산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면에 과진사 했던 건데 22%포인트 차로 지금 이겼다 라고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 오늘도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지역구 는 원래 원래 그 차이로 이기는 지역구 에요. 그 차이로 이기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원래가. 화나셨어요 황당해서 그래요 황당해서.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6번씩 가고 거기서 국민의힘 조직을 모든 역량을 투여해갖고 돌리면 거기서 그 차이로 이기죠 거기서. 그렇게 이긴 다음에 지금 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승리 방정식 을 찾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승리 방정식은 뭐다 한동훈 대표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들이받으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앞으로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나. 그런데 좋은데 오늘 댓글에 보니까 그런 걸 쓰시는. 실시간 댓글 모니터링하는 김이나 네. 여기 지금 크게 떼어놔 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인교 불러와라. 신인교가 낫다. 그런데 그런 것만 어떻게 보는 김이나. 신인교 부로사가 책을 썼습니다. 보수의 종말. 보수의 종말. 여러분 보수의 종말 많이 사주시고 그분이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모드로 김건희 여사 김건희 라인을 쫓아내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독대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종말로 갈 것이다. 이렇게 신인교 변호사님께서 시사인이 사랑하는 신인교 변호사 1등하는 신인교 변호사가 다 얘기했다 이미.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 저희는 모든 뉴스 리액터를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네. 그렇겠죠. 독대를 하는데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 김건희 여사 이제는 다 불기소 했죠. 디올백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그다음에 무슨 법적 쟁점 해소됐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 유관 표명을 하든 이런 거 하고 플러스 제2부속실 을 그렇게 갖고 싶어 죽게. 공사 한 대잖아요 지금 또. 지금까지 하는 줄 알았어 나는. 안 했던 거야 지금까지 .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니. 안 했어요. 공사를 안 했어요. 지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한대요. 국정감사 끝나면 한대요 시작을. 나는 배트맨이야 뭐야 배트 케이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시작 안 했대. 그러니까 이제 한대요 인재부터. 그러니까 제2부속실 그렇게 갖고 싶어 죽게. 거기에 플러스 특별감찰관 할까 말까 이 정도. 이 정도 얘기하면서 동훈이 이제 만족해 아직도 만족 못해 넌 욕심 쟁이야 혼나볼래 이렇게 가는 거 거든요. 그러면 이 답은 정해져 있고 독대의 성과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해결해 봅시다. 이러면 성과가 있는 거고 그 정도 인정 못 합니다. 대통령실은 각성하십시오 이러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보선을 어쨌든 간에 야 우리는 성과가 있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독대는 성과가 있는 쪽으로 아마 포장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봉합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언론들은 다 더 세게 아마 대통령실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보셨는데 저는 좀 뇌피셜을 조금 돌려서 오히려 봉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재보선이 망했으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한테 뺨 맞고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좀 봉합 으로 가지 않을까. 다음 주에 한번 예측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리겠죠. 제가 여기서 꼴찌 하는데 뭐 되겠습니까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네.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무죄. 네. sja 양림께서도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 인사인데요. 오늘 서울서부지법이 연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직접적인 주유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 9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도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은 1심에서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은 금고 3년이 내려진 바가 있죠. 그 무죄가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또다시 오열을 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회 운영위원장 은 김광호는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냐면서 죄가 없다면 159명의 사망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남아보고 있는 가족들의 사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오늘 1심 선고 결과 보십니까 납득은 안 되죠. 어쨌든 서울청장 자리에 있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정확한 지시를 내려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준비를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경비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데 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심기를 어지럽힐 만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신경 쓴 거 아니냐. 그러느라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진작에 좀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재판에서의 지금 결론은 1심에서의 결론은 밑에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충실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청장이 어떻게 다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었겠느냐. 밑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의 잘못이다라는 것 그 밑에 사람 중에서도 지금 무잠한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어쨌든 법이 그렇다고 하니 무슨 평론가가 할 말 있겠습니까. 납득은 안 되고 여기에 곱하기 2로 지금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이거 납득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법적으로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가령 정치적으로나 다른 수단으로 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었으면 혹여 법정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법이 좀 미비한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이게 뭔가가 하여튼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을 이런 경우에 법을 어떻게 보완할까요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까요 이 논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책임 아무것도 안 졌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아직도 행안부 장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똑같잖아요 . 아무것도 책임을 안 져 놓고 법정에 가서도 서울청장은 무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분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 위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고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이분 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을 안겨주는 거여서 법도 재판의 판결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상하지만 이 사안을 대하는 정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태도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그런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국내 소식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아서 짧게 하고 소식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북한 러시아의 인력 지원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밝혔죠 네 현재 현지 시간으로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출석해서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북한도 포함됐다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면서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한 언론이 지난 3일 자국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쇼샤벳 국가안보 회의 대변인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연루설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러시아의 방위관계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신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10월 1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실래요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짧게는 못한다. 밤에 기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 마치기 전에 저는 광고 안내 하겠습니다.